안녕하세요. 제 친구 늑돌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하세요. 아, 안녕. 층이 다들 시끄러워.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돼요. 자, 우리 늑돌이를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입을 크게 한번 벌려보세요. 아아아아아아 자, 혓바닥이 요렇게 좀 움직이죠. 이빨이 요렇게. 다 있어서 뭐, 이빨이 있어서 괜찮죠? 참고, 입이 움직임을 한번 보여줄 텐데요.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있습니다. 힘을 주지 않은 상태가 이렇게 입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, 오므리면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. 완전히 다 다쳐지질 않아요. 이렇게. 이정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힘들지 않아요. 특별한 홀더가 있는게 아니라, 입모양 자체가 복한수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손에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점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목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. 목의 움직임은 요렇게. 이렇게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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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돌아가고요. 귀. 귀도, 정교하게 만들어졌죠? 이렇게. 저희 복합설의 특징이 좀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.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, 여기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다셔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. 이런 부분이 쉽게 망가지지 않게 잘 되어집니다. 스폰지로 되어있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늑돌입니다. 쑥돌아 인사 안녕 날 분양해가 빠바이 너는 기업자가 안되는데 분양 빠바이 안되잖아 그냥 날 데려가 안녕 해봐 알았어 날 데려가 안녕